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기존 프로그래머들한테는 되게 쉬운 내용인데 프로그래밍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요거 하는데 저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이런저런 시행작업을 거치면서 검색도 해보고 또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작업을 제가 해나갔던 거지 요기 제가 작성한 이 코드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제가 1필이지로 요기까지 쭉 코드를 작성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안되면 다시 다른 방법 시도해보고 해보고 안되면 또 검색해서 다른 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지 한 번에 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요기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옮겨서 아예 코드 안에 주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석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작성해왔고 이제 정렬을 하고 콘솔 창에 충력하는 것까지만 하면 우리 작업이 다 끝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렬을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카운티드 워드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는 어... 정렬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이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제가 두 개의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열거해 봤는데요 자, 하나는 객체고요 하나는 배열입니다 자, 객체의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상자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있어요 하나의 방의 이름은 네임이고요 또 하나는 어드레스입니다 여기에 이고잉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배열이에요 자, 하나의 배열 안에 지금 아이고 요거 3이 아니라 2입니다 자, 세 칸에 방이 있는 거죠 뭐 얘도 세 칸일 수도 있고 얘도 두 칸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0, 1, 2가 있고 여기에 이고잉, 리체, 어... 그래피티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요기에서 음... 객체와 배열의 아주 큰 차이점은 배열은 요기에 있는 각 방의 이름이 숫자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지만 요기에 있는 객체는 각각의 방의 이름이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네임이나 어드레스와 같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기에서 E가 먼저인지 S가 먼저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즉,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순서 없이 저장된 것이 객체이고요 순서를 가지고 저장된 것이 배열입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음... 우리가 카운팅한 단어별로 카운팅한 것을 객체에 저장을 했어요 근데 객체는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카운팅의 숫자별로 그것을 정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렬 자, 정렬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뭐겠어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객체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나열하기에는 적합한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적합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객체에 있는 내용을 객체에 있는 내용을 배열화를 시키면 되겠죠 배열에 담고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을 정렬해주면 됩니다 뭔가 도식이 제가 좀 즉흥적으로 만든 거라서 아주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객체는 순서가 없고 배열은 순서가 있어서 정렬이 가능한데 우리는 객체에다가 카운팅을 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담고 그 다음에 정렬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더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는 arr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럼 이 배열에 이렇게 세 사람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0번방에 이고잉 1번방에 리체 3번방에 3번방에 2번방에 그래피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정렬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a b c d e f g h i j k l이니까 e가 먼저 나오고 g가 그 다음에 나오고 l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arr하고 sort라고 하고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어때요? egoing 그래피티에 리체 즉 순서대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이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arr의 값이 무엇인가를 보면 현재 arr의 값도 arr의 값이 egoing 그래피티에 리체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렬을 거꾸로 하고 싶어요 리체가 먼저 나오고 그래피티에 egoing이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rr sort라고 해서 이 sort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다음 얘기를 하려면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b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 만약에 이 sort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의 그 엔진이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얘와 얘를 비교하고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앞으로 보내고 또 얘와 얘를 또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앞으로 보내고 얘와 얘를 또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간의 비교 작업들을 할 겁니다 어떤 비교 스타일을 사용할지 어떤 식으로 정렬할지는 우리가 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원소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어쨌든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있는 a와 b라고 하는 이 각각의 맥의 변수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정렬을 할 때 arr 안에 들어있는 음 원소들을 정렬할 때 각각 비교하는 원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이거 말로 설명하기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a,b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한번 봅시다 엔터 자 엔터를 쳐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 얘가 두 줄이 나왔어요 하나 둘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 있는 이 function이 이 함수가 두 번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시하세요 두 번 실행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 실행될 때는 egoing이라고 하는 이 값과 이 원소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피티에를 자바스크립트가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곳에 알파벳 값이 더 먼저였는지를 확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실행은 이번에는 그래피티에와 리체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먼저 나와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배열에 좀 더 많은 값을 줘볼까요 그리고 kind 자 ecstasy and kind 아 닉네임이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리고 cooljack 뭐 이렇게 제 친구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arr 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좀 더 늘렸죠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보면 어때요 egoing과 리체를 비교하고 리체와 그래피티에를 비교하고 그래피티와 엑스타시 엑스타시 엔카인드를 비교하고 엑스타시 엑쿨잭을 비교해서 뭐가 더 먼저인지를 예 javascript 내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렬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냐면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어 a가 b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우리는 0을 리턴해주면 돼요 그리고 b가 a보다 어 크다면 마이너스 값을 0보다 작은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 글자 수가 긴 거에 따라서 정렬하고 싶으면 아 이거 설명이 쉽지 않네요 a.length 빼기 b.length 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쳐 볼게요 어때요 뒤로 갈수록 긴 닉네임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어때요 긴 닉네임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sort라고 하는 메소드의 인자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함수 그 자바스크립트가 저 함수로 호출해서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에 따라서 어떤 원소를 더 먼저 더 앞쪽에 배치하고 어떤 것을 저 뒤로 배치할 것인지를 이것을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워드 카운트를 그 정렬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가 버렸네요 자 이거 괜찮아요 예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서 객체 안에 담겨있는 값을 객체를 배열로 만들고 그 배열을 정렬하는데 그때 이렇게 함수를 정리해서 정렬을 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